음 호겸이 안녕 아 뭐 이딴 노래가 나와 도파겐 이런 노래 듣네 소금 고추냉이 김치 고추냉이를 썰어주세요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매니연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스키이 형? 강철 뭔가? 그것걸? 그것걸? 음... 스키이 형? 아 보겜보겜받으면 저 시발새끼 어글을 존나 끄네 개시발새끼 저거 지리는 와드 위치 아 스키 알리면은 이게 사실상 그레입이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대충 이즈리아 여름 뽑으면 돌아다녀 같다 다 무빙이라며 시발라미 쿵칸 빠져가지고 존나팔수있는 기회였는데 뭘 또 와야 얘들아 다 무빙 예측해야돼 다 무빙 예측해야돼 다 무빙 예측해야돼 응 안그냐 이거 맞네 이거 맞는 말이여 이거 다 무빙 예측해야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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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셔스 27개 문제없어 언니 검사예요? 8백은 빨리 모아야겠다 난 기동력부터 사야지 얘 지금 견문색이냐? 머가리팡 당해줘 왜 이렇게 웅캉을 당해줘 면상에서 미치겄네 아우 나 미치겄네 게이드 아니 못오는거야 이거 잡아 이 씨발새끼 이거 놀러 반짝박해 개새끼야 그랩은 예측인데 이겼다 어 랭가 주바라 빨리야 씨발새라 빨리 빨리야 잡아 다 잡아야 돼 이거 아 정말 셀걸 오믄 잡겠다 블라디 오믄 잡는다 이거 어어? 잡고 하면 이득 보나 결국 적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세세세 블리츠 활동할 때 됐다 이거 간다 음 으으으으으음 브라디가 버프 가져왔냐? 가져오지 못했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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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다 아 정말 베스케이드 굉장히 쫄아있는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찍어놔서 봐가지고 와도 없네 굉장히 주눅들어있네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갈게 그냥 어 아 시발 레스케이드 게이드 더블킬 게이드 더블킬 나오나 아 까비까비 아 거기 렌가가 있냐 어 아 내가 이거 최선이었다 솔직히 인정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면 렌가한테 죽었고 이랠쪽으로 가가지고 전면에서 그를 땡겨온거 솔직히 그래도 최선이었다 진짜 자 잘 버티네 이즈 이즈 CS 58 오따 시잇 잘 먹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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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잘하네 아리 가는데요 공 지리기 한번 간다 아 지금 물약 빨아가지고 바로가면 안되고 미담은 들다가 가야돼요 아 무빙 안치네 투기에 백무빙 하나 나아줘야 하는데 무빙 안치네 어어어어어어어어 enable 아리 매우 빠짐 아 랭가 같나 보다 랭가 랭가가 좀 하나본데 씨발 게임 좀 보니까 어따 어따 잘 뺐다 이거 진짜 잘 뺐다 아 아 죄송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맨날 건들지 말자 예전 보겸이었으면 개씨발새끼야 니가 살해야되는거 아니냐 랭가 보족이라고 존나 사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개새끼야 욕 존나 했다 하지만 참는다 진짜 진짜 예전 보겸이었으면 진짜 씨발 쌍욕 존나 날렸어 아 근데 저건 솔직히 말해서 저런건 내 서포타만 하면 안돼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뭔 서포탓을 하냐 와드 다 박아주고 갔는데 지가 씨발 풀쿵당한건데 어쩌라는거냐 이거를 아 솔직히 이거는 지가 풀쿵당한건데 내 탓을 하냐 싹놈의 새끼지 안그냐 솔직히 이거는 어 어 랭가형 오는디? 랭가가 사키 사멋이네 목살 잡으라 하네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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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S 보자 97개 2킬 쟤 똑같네 CS는 잘 먹었네 잘가요 형님 전멸 없어온 이거 살았으면 진짜 잘 살았다 진짜 인정 존나 침착했다 전멸 자기 있는거 알고 웅덩이 끝까지 존나 아끼면서 인정 인정 얘들아 뭘 또 인성이야 사곤산으로 먹었잖아 뭘 또 인성이냐 랭가 조심해 랭가 조심해 랭가 피 너무 없는데 이거 피 봐줘 하겄다 이거 아 드래곤 나갔네 탑이 온가니까 아 되게 똘똘하네 랭가 이새끼 하는거 보니까 굉장히 똘똘하네 하는거 보니까 와드날 계속 벗고 다녀왔는데 지금 뭐 약간 좀 토강상태여가지고 탑이 좀 흥했고 아 시발 무빙 아 시발 끌어쓰는 킬인디 랭가 왜이렇게 잘하냐 시발 아 무빙이 존나 좋아 저 똘똘하게 잘하고 정글링도 음 음 여기 와드있나보다 이즈 어떻게 잘린거야 랭가 궁에 잘린거야 아 요즘 게임하면 이즈리얼들이 사고 많이 치더라 이즈리얼들이 진짜 바론스틸 많이 해가지고 이기긴 했는디 요즘 이즈랑하면 이즈들이 사고 많이 치는거 같아요 이즈 våra 아 백날 감사하죠 속주님 감사합니다 자 아리 뽑기 아 저쪽을 모빙 안하네 무장색패기 이거 고장난거 아니냐 이거 얘들아 진짜 무장색패기 맞냐 이 모빙예치 왜 이렇게 못하냐 어? 아 이거 무장색패기 맞냐? 오우 슈바나 형님 잘다라구요 트리스타나 개쉐키야 팔찌만 딱 이렇게 걸어주면 개씨 빅노딜 나오면서 아 왜 이렇게 씨발 딜을 못박어 이즈리올 아 근데 이즈리올 너무한다 이거 아 진짜 이즈리올 아 진짜 이즈리올 우빙 한번만으로 산다 에헤이 씨 아 이즈리올 너무 딜 못했어 방금은 완전 우주 완전 백포지션이었는디 미카엘 아 근데 이새끼 이새끼 씨엣은 존나 큐파밍 존나 하면서 씨엣 잘 먹어가지고 템은 또 우져요 또 씨바 아 거머리올 지리구요 아 거머리올 지리구요 아 거머리올 지리구요 누구 전설이냐 웅덩이 웅덩이 존망이네 이거 어 존망이야 이래 잘 껐다고 야간 풀발하다가 약간 존망각인데 이거 빼자 어 너 글로가면 렌가 점프에 뒤져 임마 아리가 7킬이나 쳐먹었네 하아 게임 정말 씨 하아 씨바 진짜 미쳤네 미쳤네 아 너무 잘려 이 새끼 이거 아 주는게 나아 보인다 이거는 그냥 주는게 나아 보인다 4대운드 말도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주는게 나아 보여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라이즈템 슬슬 나오나? 아 라이즈템 나오기 시작하네 동굴 처먹고 지금 아 종망인데 이거 블라디 빨리와라 이거 아 빨리와 뭐하고 있어 빨리 줘 일단 나 좀 야 아리가 너무 두파적이네 지금 아 짱구 이즈가 내가 보기엔 좀 이즈 문제 있어 지금 다 되다가 너무 많이 뒤져 지금 아 저것도 못하는데 지금 나이스 하나 잡았고 아리만 찍으면 돼 아리만 아 랭가다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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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이럴때 딜템 가져가지고 한번 딱 던져줘야 밸런스가 맞는건디 어 이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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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랭가 궁 있어 아 라이즈 어리머리 또 존나 크고 있네 이게 존나 치명적이네 쟤는 와드는 잘 안하네 보니까 아 바론이 있으니깐 바론 될래? 야 아리가 근데 지금 국지력이 체력이 많았다고 기억나는데 야 아리가 체력이 많아 펜타각 인디 안되 이거 아 이거 하지마 이게 될까? 어거지로 해? 아 이거 아리 펜타각 인디 진짜로 이거 너무 어거지인데 이거 정글로 있냐 이거 게이득 좋아쓰 그만해 그만 그만해 좋아쓰 와 이거 스턴 제대로 들어가 살았지 이거 진짜 시발 질뻔했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ываем 차기 왜이빠르냐 야 이거 근데 아리가 스킨 devastated 너무 못맞춰서 우리가 사는 Difficiencies 진짜 맞았으면 다죽었어 그런 loot 아 진짜 아리 역대급 진짜 한타 나올수 있었어 1 대 4 안 남아나지? 아 머리가 아프냐 아 이거 딱 용색 차이인데 라이즈 저렇게 커도 저렇게 똥 싸도 대전사에 로아에다 더 좋냐 이런거 나오면 또 몰라 쪼같은 챔프여가지고 짱구이지 후샷 쌓았을거 아니여 지금 시바나 나이스 됐어 시바나 빨리 와야 된다 이거 진짜 냉다 와크해주고 깔끔하게 이쯤 던지면 미스 있을까? 미스 있을까? 미스 있을까? 야 이 씨발 짱구이지야 이 개새끼야 구지같은 새끼 진짜 아 이제 씨발넘 존나못하네 진짜 인간적으로 아 뭐야 빡세게 이거 랭가온에다 라이즈온인데 랭가온 라이즈온 행여가지고 상관없었다 깔끔이야 지금 사도 어서와라 밥 먹었냐 사도야 랭가온 투타때문에 얼싱도 갈래하는데 지금 방패가 나라냐 방패가 나와보이냐 방패가 이거까지만 갈까 그러면 이거 장마까지만 얘들 뭐하냐 얘들 지금 뭐해 아 내 셈 먹혔는데 형들 아 존나 세네 큐댄디 씨브럴 이거 다 잡아야되 이거 아아 아아 하아 진짜 바론 아깝다 아아 나 바론 씨를 말리자 바론 씨를 랭가온 던져주는구만 아아 야 이거 안좋다 아아 찬찬해요 찬찬해요 아우 무리 무리 하지 말고 하아 하아 살아야된다 이거 큐한대 마지막 가는데 무빙쳐라 무빙무빙무빙 보조주님 감사해요 보조주님 1,2,3,4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벌려선님 감사해요 다섯개 감사해요 보조주님 감사합니다 랭가 이니시만 조심하면 되겠다 너네 벌려선님 감사해요 아이고 보조주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나 처음보는 닉네임인데 저분 반가워요 친하게 지내요 보조주님 친하게 지내요 아 나 처음보는데 저 닉네임 미니언한테 이렇게 많이 나는거야 지금 피가 미니언한테 500나간거야 미니언한테 10개 더 감사합니다 용이 23초 용이 23초 임시 안좋아 이거 하 아 짱구이들 시바람 젊나 집타이밍 거지가 진짜 없네 제발 아싸 까비 이게 안걸려 야 시발 반전 뭐야 이거 야 시발 지금 시발 아 시발 이카일 나이수 끝내자 끝내자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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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발원 되려나 어 발원 될테라는데 어 가면은 아 이거 지금 아직 다 죽어있는데 바로 갔으면 됐는데 아 새끼 보더를 안봐 시발란들이 보더 보더 아 아 발원이 없구나 어 어 발원도 전에 찍어놨는데 나 미친놈을 생각했을거 아니야 블리츠 미친놈인가 발원이 없는데 무슨 발원 오더지 어 아까 잡썼구나 어 조심하자 이거 아 더위먹어서 확실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넌 내게 벌렸으니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넌 내게 벌렸으니 3이 1개 감사합니다 버름때문에 버름때문에 그런게 아니야 이거 더위먹어서 그래 빗섭해가가지구 걸어가가지구 이거 시발 라이즈탑 아이고 덤넥에 벌렸으니 아 일단 한타하고 볼게요 미니언브랩 시퀄 어 어디가 아이케 새끼야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어 어 어 감사해요 삼선성이 감사해요 넌 내게 벌렸으니 감사합니다 아 딱 한타 열리자마자 이니치가 걸리네 음 음 이거 어거지로 끝내줄려나 미니언이 없는데 이거 어깨가 존나 많긴 하거든요 아 안 끝나겠지 3명은 좀 오바겠지 짱구이지 시발라마 좀만 개새끼야 진짜로 초코붕님 감사합니다 아 아 비전 때리고 미치겠네 보겸아 1500개 1500개 몇개 남았냐 남아줄게 글쎄요 어 한 400개 쏘신거 같은데 아 감사하죠 진짜로 야 근데 요즘 이거 대세냐 방송키고 뭐 메뚜산 보두산 이런거 말하는거 있잖냐 어 보두산같은거 있잖냐 뭐 보두산 오늘의 오늘의 최고봉 이달의 최고봉 있잖 이런거 있잖냐 어 요즘 대세냐 어 발이 좀 달달하네 어 이게 그래비야 렌그한테 걸자 깔끔하게 렌그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렌그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렌그 아무것도 못하면 이겨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 위로하시 위로하지 않아 어 공기그랩질이구요 무빙예측 보주로 자단 깔끔하구요 아 존나 힘드네 아 더위먹어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가야겠다 아 큰일났어요 이거 보약한제 먹든지 하겄어 아 오 하 reflect 휴우